안녕하세요. 장춘수입니다. 경영학은 누구를 위한 학문일까요? 경영자일까요? 아니면 종업원일까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영학은 대부분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이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경영자의 위치에 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투입하는 경영 관련 학습에 대한 투자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예비 경영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부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경영이란 무엇인지, 왜 경영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대상은 기업, 단체, 병원, 국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이 주로 기업에 대한 경영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이며 기업 경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른 조직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이란 일단 이러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면에서 먼저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을 통해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인 이상, 공동의 목표, 분업과 상호작용 중 어느 하나의 조건만 해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하여 변형 과정을 거쳐 유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투입보다 산출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효율을 목표로 투입부터 산출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본, 노동력, 기술, 정보, 설비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해냅니다. 이때 이들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조직을 짜서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지휘하고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줄이면 계획, 실행, 통제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이란 어떤 조직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산출물을 내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목표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 경영이 항상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물론 국제 유가, 환율, 국가 간 무역 갈등 등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 또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기술 변화, 경쟁자의 증가,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해도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던 시기의 상황과 실제 시점에서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가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주주가 자본금을 내어 기업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원료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꼭 기업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야만 주주에게 배당도 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세금을 낼 수 있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체계입니다. 기업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여 부당한 경쟁을 추구하거나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고용안정, 예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근저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마케팅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착한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사회적으로는 선순환적인 연결거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왜 경영자도 아닌 일반 조직 구성원 모두가 경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조직은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경영 지원, 영업 마케팅, 생산, 연구 개발의 직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직종의 보다 구체적인 직렬로 기획이나 마케팅, 인사, 재무 등의 직렬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렬 밑에 구체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부, 과, 혹은 팀이 만들어지거나 직렬의 팀 아래 팀원의 담당 직무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위 조직 구성도를 보고 기업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종을 고르라면 어떤 직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직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모든 직종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활동이 잘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직종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과 영업이 열심히 해서 수주를 많이 한다고 해도 생산해서 제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영업과 생산이 잘 이루어져서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해도 경영 지원에서 기획을 잘 못하거나 인력이나 정보관리가 허술하고 재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흑자를 내고도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이 제대로 가능 기능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지금 당장은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기능별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아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매우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 외에도 우리팀 전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 나아가 회사 전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회사의 모든 업무는 서로 연결되어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또 그로 인해 원활한 협력을 통한 성과 달성은 물론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가령 각자 자기 업무 외에는 무관심하고 회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경영을 가장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끌었던 고이병철 회장이나 정지영 회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경영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경험과 심화는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경영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러한 여건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그림과 같은 미로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림을 보면서 미로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길을 찾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결국 길을 찾아내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과 같은 미로 형태의 구조물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이리저리 헤매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말 겁니다. 우리가 경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고 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경영의 목적도, 경영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효율성 제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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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